살려주세요.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. 니네 누군지 아니? 내 거 가지고 나가서 경찰에 신고를 해. 우리 황금 내가 손님이랑 말 섞지 말라고 그러는데 말을 썼네. 손님하고 말 섞으면 어떻게 되지요? 황금이 됩니다. 니네 누군지 아니? 네 이번 달 돈 다 채웠니?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. 지금 이거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뭐꼬 지금. 내가 오늘 장찬 잡으면 죽일 거야 이거. 니네 누군지 모르니? 내가 마구까지?